그럼 이생에 잘 살면 사후에도 당연히 그 인과가 어디 가겠어요? 그러니까 공자님한테 죽음에 대해 물어보니까 사는 것도 모르면서 왜 죽음을 고민하냐 하는 게 잘 살아라 이 소리예요. 지금 잘 살아라. 연구해가지고 잘 살아라. 왜냐하면 연구하다 보면 우리가 마음 먹고 뭔가 해놓은 것들이 우리 마음에 깊은 데 다 박혀 있어요. 필름처럼. 그것 때문에 인과론이 나오는 거예요. 안 죽어봤지만 우리가 이게 이어질 거라고 보는 이유가 우리 마음 안에 우리가 업의 정자라고 하는 업의 필림들이요. 내가 한 짓들이 다 거기에 저장돼 있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게 이제 계속 나오거든요. 우리 삶 속에서. 과거에 해놓은 짓이 그걸 균형을 잡으려는 우주의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해놓으면 이걸 다시 바로잡으려는 힘이 작동하면서 나한테도 역지사지를 해보라고 그런 상황들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오나. 이거를 기독교는 하느님이 이렇게 한다 하는데 불교는 내 마음만 봐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느님 안 빌려도 손을 내 마음 안에 저장돼 있는 것들이 나오는 것 같다 이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하느님이죠. 왜냐하면 기독교적으로도 하느님은 우리 안 밖에 다 계신 거지 밖에 계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도 우리 살아 숨쉬기 만들고 온 우주 불리고 이게 한의식이니까 불교에서는 내 안에 있는 의식을 가지고 먼저 얘기를 하는 거고 기독교는 밖에 있는 의식을 먼저 얘기를 하는 것 뿐이지 들어가 보면 안팎이 있을 수가 없죠. 하느님은 이 우주를 통으로 알아차리고 불리지 이 우주에 저쪽에 있고 내 밖에 있고 하면 이미 하느님이 아니에요. 무소부제가 아니기 때문에. 없는 곳이 없어야 되고요. 관할하지 못하는 게 없어야 돼요. 그러면 인간일 수가 없죠. 그냥 슈퍼 슈퍼 AI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우주를 계속 굴리니까 우리가 게임을 해도요. 내가 이렇게 하면은 랩업댈이라는 걸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공식대로 굴러가니까. 인생도 공식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오셨죠. 그 공식을 따르면 성공하고 어기면 망했겠죠. 반대로 하면 계속 실패합니다. 꼭 해야 되는 거 안 하고. 안 해도 되는 거에 목숨을 걸고 이러면 계속 망해요. 그런데 이게 누가 하늘이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하늘이 나를 막나 보다 이래요. 아무도 안 막았는데. 본인이 사실은 망친 거죠. 공식을 몰라서. 그 뭐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있잖아요. 젊은 친구가 나 지금 썸타는 여자한테 고백할래 하고 이렇게 고백할래 쓰면 다 말리잖아요. 하지 마라. 무조건 망친다. 공식에 다 입에 된 소리를 하니까. 남이 보면 다 보이는데 자기는 안 보이잖아요. 니들이 뭐라라 이러고 움직이거든요. 딱 낭패를 봐야 아 뭐가 잘못됐나 이제 무릎 꿇고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이 내가 막 꿈에 젖어있을 땐 탐진진 충만할 때는 안 보이잖아요. 내 탐욕이 이렇게 부풀어져 있고 이걸 못 얻으면 나는 죽는다 하는 분노가 이렇게 탐진이 좋다와 탐 싫다가 내 안에서 나를 끌고 가는데 아주 나를 어리석게 치 어리석게 만들면서 이 세 개가 같이 굴러가면 못 막아요. 혼깍지 씌인다는 게 치예요. 치가 탁 막아요. 탐, 치가 저게 제일 예쁘게 보이게 만들어요. 그럼 탐, 확 저거 갖고 싶다가 올라오고 진, 못 가지면 나는 죽는다는 생각이 올라오죠. 탐진치가 한 번 작동하면 여러분 그냥 끌려갑니다. 저항 못해요. 그래서 그것도 운명이라는 거예요. 딱 뭔가 하나가 우리를 끌고 갈 때 운명이 있으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지 그렇게 운명 정도가 아니면 그렇게 세게 우리를 끌고 가진 않거든요. 끌고 가다가 정신 차리고 이렇게 어렵게 탐진치를 받아가지고 사니까 중생들이 워낙 힘들게 사니까 옛날에 철인들, 현인들이 나와가지고 도인들이 나와서 이렇게 인생 사는 법, 인생 게임 공략법 해서 해놓은 거죠. 이런 짓은 하지 마라. 이렇게 살아라. 인과가 있다. 분명히. 그래서 모든 성인들 공통설법입니다. 인과가 있다는 건 전세계 어딘가. 부처님만 하신 얘기 아니에요. 어디나 기독교도 뿌린대로 거두리라. 동양에는요. 이런 뭐죠? 석영이니까 은나라 때 3000년 전 얘기죠. 거기에도 써 있습니다. 인과 뿌린대로 거둔다는 게 하늘은 반드시 뿌린대로 거두게 해준다. 그런 거를 죽은 뒤는 실험 못 해보니까 살아서 실험을 지금 해보시라는 거죠. 공식이 맞나. 이렇게 하면 확실히 랩업 되나 이렇게 안 하면 반드시 내가 나락에 떨어지나 이렇게 실험해 보시면 살아서 실험을 해본 그 내공이 그 사후까지도 확신이 들게 해주죠. 내가 죽어도 내가 이렇게 쌓아놓은 것들은 어디 안 가겠구나. 죽는다고 아이템 다 날아가고 이러는 거 아니구나. 내 정신적으로 쌓아놓은 것들은 부는 넣고 가야 되지만 영적으로 쌓아놓은 거는 내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죽은 뒤에 기운 센 게 제일이다 해도 그건 기운을 갖고 갈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이기죠. 제일 확실한 건 뭐예요? 내 영혼이죠. 영혼을 지혜롭게 해놓는 게 제일 좋습니다. 죽는다면 영혼이 갈 거 아니에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영혼이 죽었을 때 저승 가서 힘을 쓸려야죠. 지혜로워야지. 가는데 염라드 양 앞에 가도 지혜로운 놈이 살아남지 않겠어요? 어리석은 사람은 대답도 잘 못 할 거예요. 눈치 없어가지고.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딱 거기서도 올바른 판단을 할 거 아니에요. 자명한 판단.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걸 지금 연습하세요. 그래서 하늘이 지금 지옥 안 가셔도 살았을 때 지옥을 맛보게 계속 지옥구가 열리죠. 괴로워서 죽겠는 상황이 계속 되시면 지금 육도 중에 지옥에 계신 거예요. 살짝 꼬이면 지옥문이 확 열립니다. 지옥 체험해 보라고요. 그때 정신 차리실 수 있나 해보세요. 보통 그렇게 되면 정신이 멘붕이 와가지고 붕괴돼요. 무너져요. 그때 안 무너지는 연습을 계속 하셔야 돼요. 다음번에 계속 하셔야 돼요. 아멘